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무대는 골롯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 안에서 신실한 현재들에게 평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세서는 바울이 노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반문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에바브라와 빌레몬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됐는데 그때 에바브라와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골로세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 골로세 지역의 각종 이란 사상이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이러한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골로세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골로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세서를 보면 그리스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그리스는 창조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서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새벽기도 속에서 이 골로세서를 함께 보면서 그리스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에 대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인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 인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색깔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노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예수가 그리스시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 구원 받았다가 추서되어서 또다시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라 주인이 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를 주라 또 그리스라고 시인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의 전두 캠프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회의에 가서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상황이 좋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소망이란 것은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전두와 성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창의사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또 가족의 것, 우리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인은 나의 것, 가족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는 랩런트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골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망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우리 237 나라 속의 모델이 되시고 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도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디모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랩런트들 때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CVDIP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연약이 무엇이고 또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스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골로스의 성도들이 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야 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넷째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했던 일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예언 뉴스에서 홈스테이 한 우리 가정들의 포럼을 듣는데 지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가정 다 랩런트 시절 때 홈스테이를 체험한 지사님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에 어느 중직자의 헌신 속에서 랩런트들이 자라게 되었고 그 랩런트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집사님들이 되어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 또다시 홈스테이를 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에 홈스테이를 했는데 저희 가정에는 고1 강주예율교회 남자 학생과 저희 교회의 한 랩런트가 왔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강주예율교회의 교풍은 뭐냐면 모든 랩런트들이 다 스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주예율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은 세계 랩런트대 때 거의 메인 스텝으로 다 헌신을 하는데 제가 그 랩런트한테 했던 말이 우리 첫째 애가 나중에 리더 수련회를 갈 때쯤이면 너는 완전 스텝의 메인이겠구나 또 그때 좋은 만남의 축복이 또 있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금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선한 일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일소를 알아감으로써 성숙한 제자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세계 랩런트대 때 말씀을 듣는데 주신 말씀이 CVDIP로 24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제 마음 속에 가장 말씀으로 왔던 게 뭐냐면 CVDIP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리스를 이루어 가신다는 위드와 인마누엘과 원리스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속에 가장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을까 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속에서 상주로 있는 랩뉴트를 불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아라 또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 이후에 이 랩뉴트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까봐 제가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하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또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란 것은 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 때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서 분배받은 땅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의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세계보고말을 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자로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울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또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생일 랩런트 대회 시간표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 주시는 성도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메시지 듣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그 자리에서 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옆에 있었던 랩런트는 졸다가 소론을 놓쳐버렸어요 소론을 놓치니까 아이에 포기하고 자는 겁니다 제가 1강 때 그 모습을 보고 2강 때도 또 졸다가 소론을 놓치니까 또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1대제부터 써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론은 듣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 하니까 그 아이가 1대제부터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랩런트들은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오늘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를 놓고서 준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인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